지난 82일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덕분에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던 국민들의 뜻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동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셨던 의료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방역종사자들 모두를 향한 국민들의 따뜻한 감사의 뜻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일상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가 컸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 확산을 막은 사례와 비슷한 환경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쿠팡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1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식당, 휴식공간 등에서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신발과 모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200여 명의 접촉자가 있었으나 추가 감염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졌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탑승할 경우에 반만 탑승하고 구내식당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지그재그로 착석하였으며 종사자들도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고 침방울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의정부의 헬스장에서는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환기가 불충분해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부천의 W 히트니스 클럽의 경우에는 입장과 퇴장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를 잘 쓰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여 91명의 접촉자 가운데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7월 4일까지 모니터링을 종료한 18개의 학교에서 교내 추가 전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등교 시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급식대의 거리 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밀접, 밀폐, 밀집된 곳을 피하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시설 내의 거리 두기와 지속적인 소독과 환기 등 감염 취약 요소를 줄여나가는 시설의 노력이 함께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덕분에 챌린지가 대국민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엄지를 들어올려 상대방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덕분의 수호 동작은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쓰는 관련 종사자를 향한 응원으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국민들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덕분에 챌린지를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향해 응원하고 격려하는 국민 덕분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의료진과 관계자는 물론 우리 모두 헌신하고 고생하고 협력했기에 이 캠페인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사회문화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캠페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서울스케어빌딩 등에서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민 덕분에 건물 래핑, 투명 전광판이 앞으로 한 달간 노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토요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드론 300대를 활용해 국민 덕분에 메시지와 코로나 극복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론 아트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함께해야 할지 모를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의 길을 정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6개월을 넘어서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감염병으로 인한 이번의 사태에서 국민들 전체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외의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고 이를 예방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장기화의 와중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만성질환자들이 혹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의료계의 협조 속에서 진행을 한 바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응급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나 교차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57개소를 그동안 구축을 해서 좀 격리된 호흡기 질환과 차단된 응급실 내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3차 추경을 통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금년도에 일단 500개소를 전국에 확대하는 등의 조치 등도 결과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을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환자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관련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특히 환경 전문가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감염의 경로와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모아지면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점검되고 또 실행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수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입국객 수가 4천 명을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거에 좀 이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교류가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지금 대부분 하루 확진자 수가 훨씬 인구당 많은 그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내국인 그리고 또 외국인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임시생활시설의 객실수가 2,7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이 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좀 더 호전이 되고 하면 이러한 자가격리의 방안이나 방법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가 또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자가격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간이나 방법이 현재 취하고 있는 수단이 위험을 차단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대해서 지난 저희가 몇 달 동안의 이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고 향후에도 좀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원을 덜 소모하면서도 방역의 목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